보금화 대회 마지막 날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 좌우 앞뒤 계신 분에게 주님께서 오늘 큰 은혜로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축복하며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하면서 은혜 보자와 함께 나아가도록 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의 큰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엽니다. 우리 예배가 오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하늘로부터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속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며 그 말씀이 우리를 살아와 숨쉬게 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축복하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의 큰 은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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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들은 내로 할 것이오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자녀들이 꿈을 꾸리라 주의 영님 하면 자녀들은 내로 할 것이오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님 하면 청년들이여 이하소서 청년들이여 우리에게 이하소서 청년들은 내로 할 것이오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님 하면 청년들은 내로 할 것이오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님 하면 청년들이여 이하소서 청년들은 형으로 청년들은 청년들은 우리에게 이하소서 청년들은 청년들은 너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기뻐하며 밝게 소리 부르니 소리 높여 사랑해 누려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자 우리 주님 앞에 임하소서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는 이래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그여자 나의 사랑 나의 성자 되시지 예수 나의 주 찬양하니 너의 충도한 창조가 나의 구원자 나의 그여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그여자 나의 사랑 나의 그런가 나의 그여자 나의 사랑 나의 그여자 나의aven 나의 그 여자나 나의 그여 아멘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나를 지으십니다 나를 지으십니다 하하이 나를 부르시리라 하하이 나를 부르시리라 하하이 너의 나의 것은 다 하하이 나를 달려갈게 하라고 나의 마지막으로 나의 마지막으로 나의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마음은 다 하하이 주신과 날량없는 가득히 없는 내 삶을 못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신선한 곳이 그 땅을 얻은 곳 나를 웃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서 나에게 달려갈 길 가로 나에게 달려갈 길 가로 나를 맞이하고 있는 가로로 나를 웃으신 사람 죽게 하시니 나의 맘의 모습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 삶을 못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내 삶을 못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웃으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웃으신 하나님의 은혜 내 삶을 못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내 삶을 못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내 삶을 못 사는 하나님의 은혜 너가 없이 그 땅을 밝은 곳 날도 깨치니 아리배리리 넘치는 여사 우리 함께 하시네 정교와 영광을 박수 아리배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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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